엄마 이래요. 엄마 엄마 시하고 올테니까 우리 딸 티비 보고있어? 어? 보고있어 콧물? 콧물? 왜 왔어? 문질렀어? 엄마 저기 뭐 뭐야? 뭐? 이거 남았다 로미는 지금 거실에 아빠랑 있어요 로미 씻기고 이제 로이랑 저랑 씻으려고 오늘이 프로모션 마지막 날이여가지고 클렌징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겸사겸사 켰는데 엄마 끓이 좀 빨리 찍은 거 고마워 이거 로이가 저 만들어준 거 같아 또 있어? 또 없겠는데? 이거 로이가 엄마 만들어준 거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하나뿐인 거야 음 음 옛날에는 또 있었잖아 음 슈딩젤 주문이 제일 많더라구요 클렌징만 보다 그래서 슈딩젤은 거의 대부분 오일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오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락을 주셨는데 나중에는 가치는 구매 못해가지고 슈딩젤 먼저 구매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오일만 단독 진행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로이도 어제 벌레물렸는지 볼에만 보고 올라와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mira 누론이가 너무 좋았다고 그랬다고 생각해 누론이가 너무 좋았다고 그랬다고 생각해 직 ! 짠 ! 딱 나와 너무 예쁘다 주문하다가 막 그 금요일날은 어린이집에서 그거 했는데 엄마 화장 주우기 어 화장 주우기 이거 이거 클렌징방 진짜 좋아요 이거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잘 엄마 여기가 이거 좀 비벼줄거야 비벼줄거야? 응 진짜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진짜 샤베트처럼 잘 녹아가지고 좋더라구 그치 응 여기가 그때 저번에 엄마 이거 하는데 물 뿌렸지 응 오늘 동물원 갔다오고 막 그래가지고 춥더라구요 가평 가평 가시는 분들 보니까 저 여기 안성이거든요 여기보다 더 쌀쌀한거 같아요 막 단풍도 진짜 많이 들고 그치 뭐야 이거는 여기